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어우 아 허우 뭐 뭐가 자유야 밑끝 없이 어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맛이 갔냐 아아아 아 허우 새벽에 걔가 똥칠해서 치고 잤더니 정신이 없네 어제 접속 안 했죠? 어제 마블 하나로 접속을 안 했고요 라라라라 자 빨리 갑시다 어우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오늘 가기 전에 한번 돌고 가죠? 어 하기 전에 어 스트리밍 빠르게 보고 싶은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제 한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던전 한번만 어 흐으으 후하 어 이거 던전 한번 돌면은 풀 컨디션으로 돌아오거든요 난 그렇게 믿어요 봅시다 한번 쌍 뭐야 잡을 필요 없잖아 어 아 배ו 짱 뭐야 어 어 까 웅 아마 똥 Nh 백 어오야 어오야 어제 마블 너무 오래 했나봐 맛이 갔어 몸이 게임을 적당히 하는게 최고죠 아직도 안 죽었니? 뒤에 있는 놈들인줄 알고 잡으러 갈뻔했네 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파티 완료 여기 못가니? 아 갈 수 있구나 형 모여봐 그렇지 아 뭐야 일로 가야돼? 빨리 갑시다 어이구 뭐 아 둔 딱한 목소리 부템이야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개같은 게임 어우 씨 게임 보내 줘 보내줘 저 잡고 오라고 일부러 문으로 막아놓은 것 봐 쟤놈은 여기서 계속 대기하는 거야? 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힘드네 정말 힘들겠는걸 아 뭐해봐 아 나 체력이 너무 높아져서 풀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하도 혼자 솔풀 놀아도 아무리 RPG 게임이라지만 갈수록 쉬워지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녹아 닿을 기간인데 초반 구원보다 더 쉬워졌어 쌍구 해봐 가도 되는거 아니야? 갑시다 어우야 어차피 내 생각엔 오늘로 끝날 것 같고 로스트아크 오늘로 이 휴사이어 보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도는거 정도는 괜찮겠죠? 넘겨보시길 어휴 쌍 모여 좋아 깔끔하고 좋구만 쌍상 모여봐 모어봐라 모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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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모이냐 모여봐라 여기 안 모이냐 공수랑 웹사 따로 있구나 남 저택에서 마오 써도 되냐 막 이렇게 저택 무사하냐 숙소에서 조사해라 숙소에서 조사해라 결과가 여기는 흠흠흠흠흠흠흠흠흠이 이렇게 힘이 축복하지 무슨 켜나난거처럼 그래 마블 너무 고통이었어 솔직히 자 전쟁 게임인데 4시간 넘게 무영만 했거든요? 5시간 정도 했나? 무영만? 하루종일 무영만에 소금 팔았어 입이 짜 입이 짜 게임을 했는데 소금 하도 팔아가지고 이거 너 왜 이렇게 안 맞니? 아 너 잡는 거였어?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나갔구만 허접하긴 않군요? 어 죄송 깜짝 놀랐네 아 더럽게 아프네 하지마 워라천충은 언제든지 아픈 것 같아 걔 오바야 툭툭 툭툭 삼천 남았니? 싸게 싸게 와라 아 더럽게 튼튼하네 죽어! 목걸이와 초구 괜찮아 보이는구만 툭툭 세븐이까 나 이거 오늘 마감이면은 할 필요가 흠 갈까? 이거 뭐 구하는 사람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었나봐 도대체 왜 있는거냐 그러면은 경비계는 경비를 뭐 저기서 하냐 저기는 뭐하는 데인데 골대지네 가자아 어휴 이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우야 에그 되게 좋다 샷 저거 야야 보내주세요 샷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 최고야 350개? 이렇게 많이 줘? 카던급 아닙니까? 카던보다 많이 주네 장비대비 올라가면 카던나에서 장비 잘 준다는데 솔직히 스토리 보는데 그런 거 필요 없겠죠? 여기 내가 잡아야겠구나 어디를 깨면 파이가 되는 것 같은데 범위가 하도 크니까 의미가 없어 때리면 다 맞으니까 일어나세요 쿨타임 돌리고 때릴 거예요 일어나세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후방에 안 뛰다고? 엉덩이가 어디지? 나 배고파 지금 배고픈 사람이야 빨리 오늘 오늘 놓아드려야 돼 나는 로스트아크가 이렇게 나한테 이상 악수가 될 줄 몰랐어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어 모바일 게임 말고 다른 컴피쉬 게임 중에서 아니 신작 많이 했었지 너무 이게 인기가 하도 많으니까 내가 착각을 했구만 엉덩이 딱 돼 엉덩이 돼 엉덩이 엉덩이 되라고 썰어놓으면 맛있겠어 썰어놓으면 맛있겠어 오우야 왜그래 거기다 그렇지 후방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느려서 상관없긴 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 잡아먹었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있군요 로코코라도 주세요 아 여기 진짜 있네 여기에 뭐지 여기도 로코야? 아 그래? 열쇠 발견했다는 게 이제 문 열고 갈 수 있다는 거 여기로? 음 다음에 오면 여기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개꿀이네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전에 외국인 엄청 인기많은 외국인 로스타가 3000년 정지 됐다는데 음 그러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로스타가 질려서 디아블로 하고 갈라 그러는데 가게 안 잡혀서 영업 패치해서 일부러 밴 당했다는 말이 있다가 그러더라구요 로아가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로아가 얼마나 후반에 지겨울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디아블로 언제 적에 나온 거 그 사람 맨날 했을 거야 디아블로 디아블로 하러 갈라고 런각 잡았다는 거는 로스타는 로스타 그 후반 컨텐츠가 그만큼 재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언어 차이가 있다 그래도 여태까지 했는데 뭐 자기 내 쪽으로 오픈할 테니까 미리 클로즈 배타 했다고 생각하겠지 뭐 짝상 모여봐 뭐 봐라 짝상 모여봐라 짝상 모여봐라 짝상 모여봐라 왜 이렇게 많니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73%라고? 너무 양심 없잖아 진짜 그거 쇼콘 맞나봐 더럽게 많은 거 보니까 또 어디서 잡으라고 여기니? 너희만 잡아도 21% 차? 아니잖아 아 태수 나오네 여기서 나오네 웃기네 얘네들 아이 그만 때려 아 뭐야 그걸 왜 썼어 아 하루 안 했다고 다 헷갈리지 막 써있는데 아 참 거 이리와 맛을 넣어 그냥 다음놈 다음놈 맛에 못 넣을 거 아니야 다음놈 맛에 못 넣을 거 아니야 아 비켜보세요 바빠요 저 아이 다 잡고 와야 돼? 아이 그 되게 되게 길다 평타 진짜 이 워러드라는 거에 살짝 질리기 시작했어 안 돼 콤팩트하게 건방이었으면 건방이랑 도쿄 방패 뭐 이런 거였으면 내가 좀 더 기뻐했을 텐데 좀 화려해 돌진하는 거였니? 아 근데 화면 왜 자꾸 사라지니 너 엉덩이 노리지 뭐 아 아 그건 좀 아니잖아 내 것 해 여기 뭐 찾으니? 엉덩이 돼 엉덩이 찾았지만 쓸 기술이 없다 야 어쭈? 누구야 얘 아하 짜식 치사기 말이야 딱 돼 그렇지 엉덩이 돼 딱 돼 엉덩이 돼 엉덩이 되란 말이야 장판 좀 치우란 말이야 자존한단 말이야 엉덩이 돼 엉덩이 되란 말이야 엉덩이 돼 딱 엉덩이에서 싸우자고 이거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엉덩이 되란 말이야 엉덩이 돼 엉덩이 되란 말이야 어디서 나오니 언제 거기서 더 안 오냐 엉덩이 돼 엉덩이 되란 말이야 아 잠깐만 아이쿠 야 씨 저거 이제 갑자기 왜 그러냐 엉덩이 돼 아 진짜 귀찮게 보네 엉덩이 돼 엉덩이 응덩이 나 왜그러니 갑자기 응덩이 돼 응덩이 되란 말이야 응덩이 돼 응덩이 되란 말이야 응덩이 돼 왜그래 또 아 고장났어? 아 꼭 내가 필요할 때가 카운터가 없어 담벼 또 가니? 아 참 거 가 봐 응덩이 돼 응덩이 되라고 아 응덩이 돼 응덩이 그래 아 참 거 미적지근하구만 응덩이 돼 응덩이 때려주겠어 아 얘 800 남고 죽어 반칙이야 어 아이템 나왔다 아 아 나와도 높네 더 오 295야 금방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야 음 그래도 아직 부족하네 걔 같은 거 그렇구나 부족하구만 자 빨리 스토리 보죠 아 약간 이제 목소리 나지지 않았나요? 이제 어디서 처맞고 온 찐따처럼 울먹거리고 있었는데 정상적인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약간 붕 뜬 거 같긴 하지만 물이 없어서 그러네 어 대화하면서 붉은 장마 투기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여덟 개라니 아 제발 갑시다 이거 하고 투기장 갔다 오면 되겠지 뭐 아 아 잔당처치 같은 거 안하네 해야겠다 야 거슬린다 안하면 계속 남아있겠다 쌍보해봐 쌍보해봐 왜이렇게 튼튼하니? 왜이렇게 튼튼하니? 왜이렇게 튼튼하니? 쌍보해봐 왜이렇게 느려졌어 이리와봐 쌍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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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저리 왜 갔냐 쌍보해 아우 저 저작소가 하는거였는데 아우 저 귀찮다 야 그냥 구워라 이걸로 아우 귀찮네 이거 간다라 아우 귀찮네 이거 아우 귀찮네 이거 나 범위 좀 넓은게 좋아 범위 넓은 녀석 많은거 같은데 왜 나는 좀 좁냐 나도 넓긴 한데 뭔가 좀 직선적이야 귀찮아 난 그냥 적당히 쓰면 다 맞았으면 좋겠어 거미놈들 이거 한마리 짓는거니? 귓바닥이 지금 이거 젠드등 기다리는거야? 유저 너무 많아서? 한정말 아니지 않냐? 쌍보여봐 예쁘다 이리와 아우 그렇게 시무럽게 생겼네 철도 안 캘래 이제야 지금 끝물이잖아 야 세마리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나왔지? 세마리도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뗄 수가 없죠 뭐 아쉬운 내가 때려야지 다섯마리 드리오버라 자 아우 아우 그룹이 안맞냐? 총이 최고야 백날 열심히 때려봤자 뭐해 총을 한 번 쓰면 다 죽는데 덧냄스 아니겠어? 이거 이제 권총 하나 들고 다니는게 더 세지 않을까? 저기있네 저기있네 아우 언젠가 할거 없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로스트하크는 재밌으니까 어 컨텐츠가 생긴다거나 몇년만에 돌아와서 한 번 해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 이거 조회수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언젠가 보는사람 생겨 아니 평일에 너무 영상 많이 올라가니까 노가도 따로 하던가 어 불량 불량 애매할 때 스팀게임 했는데 엔딩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그래서 한 시간 남았다 그럴 때 한 켜서 한 잠깐 해도 되고 그때쯤 되면 유저 좀 적어지겠지 지금 너무 유저가 많아서 하기가 너무 그래 힘들어 힘들어 이딴 것만 나면 그냥 나 그냥 이거 먼저 갔다올래 왜 마크 있냐? 지금 없네 갔다와야겠네 그냥 아 뭐야 아우 뭐가 이래 처음에 갔다왔어야 됐나봐 대화하고 올라가서 찍어놓은 다음에 가자 저거 295 저렇게 나오는데 300 어떻게 찍냐 카드로 찍는건가 발목지로 이동하기 단서찾기 돼지가 착해서 안공격하네요 뭐냐 돼지 얘는 은근히 귀여운 것 같다 어이 클릭도 안 돼 단서가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눌러 돼지 들어 착하네 괴물인데 나보다 체력이 없어 동물인데 괴물이야 진짜 대화를 시도하라고? 어떻게 시도해 왜 저렇게 폭력적이니? 뭐하니 그걸 왜 캐고 자빠졌니 또 죽이러 오라 그러나 본데 쟤 저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한 명 저러는 거 보니까 야 불안한데 병어리 캐스트 나무꾼 캠프로 이동하라 어 저기네 바로 포인트 있는데네 돈 많이 드니까 이거 그냥 깨고 가야겠다 설마 여기로 와서 캐스트 깨기야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방귀나무 덤에 찾아주기 몇 개를 해야 되는거니 어기 어는게 방귀나무임? 쟤 째 싫은데 싸우기 방귀나무가 있어 여깄다 이게 식빵 하나 나오는거에요? 이미지 왜 이렇게 없어 갑자기 이런 게임 아니었잖아 뭔가 캐는거 되게 기분 좋다 소리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뭔가 그냥 좋아 사랑이야 로스다크 솔직히 기대하고 하는 사람 알텐데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재밌는 거 보면은 별 재밌는 게임이야 아 처음에 막 까이길래 솔직히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한 번 어차피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한건데 왜야? 식량무기 식량으로 얘네 만들면 아니군요 가져가면 화내지 않을까? 순둥이라도 순둥이라서 그러나 20%? 식량이니? 어 그렇네 식량 아 얘가 느리네 어 됐다 한 방이야 어 야 이번 캐스트 되게 클린하다 먹이주는 거야? 웬일이야? 굶주린 분들 처리 먼저다 나는 뭐 동물한테 사랑받나본데 안 맞는데 레벨업 하겠어 생활레벨 나중에 체험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맛있게 먹어 선착순이야 뒤에 두 명은 굽는 거예요? 몇 대지 잡아먹으면 되지 뭐 몇 대지 잡아먹으면 되지 뭐 저런 덩치가 큰데 지게서 설마? 순둥아 쪽지 읽어보고 야 적이라고? 아 귀찮네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곰탱이 때리는거 보소 쟤는 왜 뜬금없이 적있냐? 멧돼지랑 이상한 동그란 애들만 있는데 이렇게 암잔한데 으흐흠 아 나 심심 어제 유튜브 조회스나 볼까? 궁금해졌어 어제 오랜만에 마블 했잖아요 칠 때 불가사이거든 제 채널 조회스도 많이 나왔네 신기하다 댓글도 많이 달렸어 대체 왜 마블에 인기가 많을까 노잼인데 여기서 하는 것도 빠르지 않아 빨리 갔다 오자 아 너무 귀찮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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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생활브리드 훌력 받은거야? 안받았네 저것만 하면 끝나네 빨리 갔다 오자 그러면 퀘스트를 계속해서 연기해서 메인들이랑 같이 하게 해 놓고서 밑뚝뚝 없이 저렇게 서브 두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해 사람이 남쪽 넌니 구출하러 온거지 같이 가자 같이 누르면은 개꿀이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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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깨자고 같이 깨지니까 아 아 개새끼야 같이 깨자고 아 정신 돌아가면 이제 다 깨질 수 있다 이제 저런 놈들 있어요 같이 깨면은 더불어 사는 세상 얼마나 행복해져 서로 같이 합류해서 깨면은 근데 지 혼자 깨겠다고 저거 돌아다니는거 봐 같이 가서 같이 한 번만 늦게 한대만 늦게 쳐줬으면 같이 깨는 건데 시사한 녀석 저거 사실 나여서 나여서 저러 쓸거에요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런거 아니겠어 가자 느린 내가 잘못이야 아 여기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 어떻게 도망가라구요 42원이야 코앞인데 아 더럽게 비싸네 아 자고 일어났더니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오늘 하는 말은 약간 뇌를 안거치고 말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구요 어쩌겠습니까 사람 다 그런거지 피곤하네요 몇 포인트가 지 마스터를 찍어야지 되는거야? 어 어 아 30포인트면 찍는다고? 왜?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됐어 그냥 가자 자 바이담의 최후 보러 갑시다 아 이거 뭐기타지? 바이담이 악당들이죠? 어 사용당하지 않을까? 아무리 오글거리는 게임이어도 죽일건 죽이겠지 아 기다려 기다리고 있었네 함께 가세 드디어 기나리와 쿨 악마도 남았잖아 이걸로 여기 메인 끝나는거 아냐? 이걸로 여기 메인 끝나는거 아냐? 이 칼방전 한시간만에? 드디어 바이던 녀석이 잡혔군 드디어 바이던 녀석이 잡혔군 이미 다 와있네? 아 이런 날이 올줄이야 녀석이 죽는걸 내 눈으로 봐야겠어 보자 어떻게 죽나 나에게 이런 수모를 죽어도 니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부패의 제왕 일리약하니시요 저 떨을때 좀 때리면 안되냐? 저를 구해주십시요 누가 감히 나를 보냈는가? 저입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요 아크를 찾으려면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차를 안 건드리지 나를 입에 올리더니 건방치구나 나는 이미 안은 행동을 아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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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딱지 됐어 와봐라 내가 상대해주겠다 건방진 코딱지녀어 질병의 악마야? 어디서 질병의 악마 어디 계세요? 나 물 좀 떠올라 그랬는데 질병의 악마 나와가지고 물도 못 떠오잖아 이벤트 좀 천천히 진행될 줄 알았지 천천히 진행될 줄 알았지 아 이거 소환된 것만 잡으면 돼? 그렇게 소환이 되냐? 뭐야? 뭐야? 이거 뭐 범 제한이 있나? 저렇게 완벽하게 맞았는데 살아있다고? 자 겹쳐졌는데? 자기사기 모여 자 같이 뭉치려고 저렇게 온거야? 자 이거 쏙 안 통하지 나한테는 색깔이 다 다르네? 다 다르지 않고 두 종류네 아 돼있지 인천 보수 딱 모여봐 이거 한방에 앉은 놈들도 있네 딱 모여 그렇지 예쁘게 모여 그렇지 그렇지 에던이 곰봉 나 줄래? 비싸게 팔려겠다 야 아 바이단이라고 사이다 라고 그런줄 알았네 어디로 간 걸까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다니 끝까지 뒤가 구리곤 대체 슈샤이오에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여자가 저번에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 왜 제가 나와? 2대1인가 설마? 하긴 시기로 생각하면 2대1로 덤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야 나도 이제 템레비 180까지 됐고 그때는 레벨 20인가 30이었잖아요 그냥 이기지 않을까? 2대1로 싸워도 마을까지 갔니? 언제 갔니? 같이 가자 좀 지 혼자만 가고맞아 캐스터 왜이렇게 많니? 물좀 떠오겠습니다 물좀 떠오겠습니다 물좀 떠오겠습니다 물좀 떠오릅 물좀 떠오릅 불좀 떠오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악마 잡을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은데 아크 잡으러 온 거고 아크 여기 있으면은 걔랑 싸우겠지. 강계군단장 너무 쉽게 죽었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쉽게 죽어도 되는 건가 걔? 체스 깨우고 가야지 한꺼번에. 자식 잃은 노인. 어우 야 최강 레벨을 1500으로 올려준다고? 다음 치를? 제거하면서 전단지 제거하라. 아아 저분께서 바이단을 처치하셨다죠? 아우 개운하구만. 젠데 빨리. 비타민 D 좀 먹겠어 나는. 그렇지. 오우. 햇볕 볼 일이 없으니까 밤에 나가니까. 비타민 D가 필요해. 태양의 힘이 필요하다. 맛있다. 오우 예. 여긴 40인데 왜 여긴 30밖에 안 들어가? 요상하네. F5요. 장소가 있어? 아. 아 그냥 아 왜 하게 해주지 뭐. 저기서 하게 하냐. 여기 이 문? 여성은 궁지에 몰리면서까지 태우려고 했던 것으로 봐서. 사실상 이거 온라인 게임이 그 의미가 있나? 혼자 하고 있는데 계속. 내가 그래도 한두경을 시청할 줄 알았어요. 보더랜드는 시참이 계속 있었거든요. 시참이 있는 게임은 시참이 많았는데. 파이터즈도 여러 명 있었고. 제로보수도 있었고. 제가 슈샤이어의 영웅과 이런 사이입니다. 이런 사이입니다 같은 소리 하네. 근데 이건 더 핫한데 더 없어. 다 인기 스트리머랑 시참하러 갔나봐. 전진 따라서? 야. 그 사람들이랑 시참하는게 얼마나 어려울텐데. 이. 인기 얼마나 많을텐데. 나같이 이제. 조법이랑 하면은 바로 그냥. 원투. 맨투맨으로 간다고. 그 사람들 하면은 수백명에서 쫓아다녀야 되잖아. 페크롭처럼. 나같이 이제 학고방이랑 하면은. 시참하면은. 그냥 바로 맨투맨으로. 일대일로 한다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레티어 대화하라? 뭐가 업한거야? 뭐 업한소리나는데. 뭐 업할게 있어? 이해가 안드네. 이건가? 아 이거구나. 고대그마. 각인서. 왜 저렇게 많이 주지. 각인서. 어따 쓰는건지. 이렇게 많이 주. 4개나 되는데. 연마 안에서. 각인 해검도 못해. 각인이 안되서. 그런지 더 약해. 각인 안해도. 이렇게 세다고. 그때. 제기라. 완전히 당해버렸군. 바이던 녀석은. 끄나풀에 불과했어. 끄나풀에 불과했어. 어디계세요. 저기있다구요? 7만8천인데. 이거 겸치 나중에 다. 억울해서 어떡하냐. 나중에 만내 확장되고 하는 사람들은. 매끄럽게 레벨업하면서 올텐데. 솔직히. 노가다에서. 뭐 올린것도 없잖아. 아깝네. 만약 확장되면은. 다른사람들은. 노가다로. 올려야될거 아니야. 카던같은거 돌면서. 걔 불쌍하게. 아. 너희가 큰염낸. 늑대니? 아 뭘 봐. 다섯마리나 있네. 딱 모여. 이름이 뭐야. 큰엄미야. 염소늑대라는줄 알았네. 얼음나비. 흠 흠흠흠흠흠흠흠흠. 19219 한 명인 줄만 알았는데요? 뭐니? 그러다 얼어 죽는다 야 가슴 다 얼어서 떨어지겠다 야 흠흠흠 어떻게 저러고 다니냐? 나는 이 날씨에 지금 눈 하긴 눈 왔지 지금 밖에 눈 추성이지 어 서리 감었고 새로운 데드네요 나 이 날씨에 지금 창문 닫고 있어도 지금 추워가지고 배가 시린데 말이야 하긴 여자들은 이제 겨울에도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닌다는데 아내가 이제 허전해서 그런가? 남자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불알 바로 떨어지지 얼어가지고 얼어서 딱딱해져가지고 서로 막 부딪혀서 터지지 않을까? 깨지거나 어흑점 나 여기서 누워서 누가 누워서 일하래 누나서 그거 하는거야? 그 스폰지업처럼 둥이처럼 누워서 천사 만드는거야? 아 뭐야 아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왜 만들어서 저런거 그냥 켜게 해줘 최영도가 안 아깝다고 아 진짜 아 짜증나 죽겠네 저거 지금 다 넘어가죠 가정에서 다 루페온 인장 때문에 잡았는데 넘어가는거 보니까 이제 각을 잰거야 그만하겠다고 베른에 있던 사람들은 베른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는거고 열심히 캐야지 열심히 캐야지 여기도 있네 서클사이드 솔직히 아까 돌았던 던전이 쉬워가지고 저런거 돌필요있나 싶네 어 4대 던전 중 저게 4대 던전인가보다 여기 4개 있나봐 그냥 레벨제한 다른거 보니까 약골 취급하는구만 약골 취급하는구만 얼음바위 제거해주세요 얼음바위하니까 뭔가 에 시럽 뿌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깨가지고 잘게 부셔서 이게 얼음바위구나 여기서 골렘 되는거야? 많이 나오니 밑붓없이 많이 나오니 밑붓없이 스킬 한번 썼는데 70% 찼어 미친게임 어 저기 하나 더있다 쌍 모여봐 쟤는 뭐냐 애기야? 얼음 애기거인이야? 아 죽어요 아이 진짜 아 비켜봐 저기로 가면서 진행하는거겠지? 그렇네 얼음 얼음 아 여기 2개씩 있어? 어 진작에 2개씩 있던가 말이야 이건 뭐야? 보양괴 보양괴 이거 뭔데요? 뭔데요? 얘 그냥 나오는데요? 균열이 뭔데요? 균열이 뭔데? 저 이거 균열이니? 그 자체가 균열이니? 잡아야 나오니 설마? 아 이거구나 으흠 된거야 그럼? 또 쟨 된거 잡으면 되나 그럼? 저 균열해서 쟨 되면은 쟨 안되는거 아니냐? 아니군요 왜 있는거냐 잡은거 이해가 안되네 왜 있는거니? 여기와봐 싸게싸게 모여봐 아 왜 안나오니? 싸다 같은데도 나오네? 아 뭐 하나 더 자 아 그쪽 나왔나요? 나왔어요? 아 이 힘이 깼니? 아니구나 바라치 아 조금만 빨랐으면 갔는데 열심히 때리고 있어 나는 탈.. 탈거니까 저런거 들고 싸우니까 짓는거야 나같이 총 들고 싸웠으면 이겼는데 어디서 그런거 보니? 스카이디움이야? 그럼 방금 들고 싸워 오늘 스카이디움 해야지 뭐야 루카에게 전달하라? 자 여기 이렇게? 응? 이렇게 처음 많은데 저기다 띄워놓은거야 지금? 잘하니까 유저들이 모이는거 아니야 방책 수리해주세요 그런건 내가 할 짠밥이 아니지않을까? 아 그거 뭐야? 아아 망자그대기 아 야 이거 이거 이거? 의사 샤넌 아 여기가 적들 있는 데가 아닌가 보다 부상자 저렇게 있는거 보니까 아니네? 부상자들은 좀 빼야되는거 아니니? 가차 없구나 아 돌아가서까지 말해야돼? 이거 하고오라 망자에게 뿌려라 비니? 응 아니야 아 저기야 망자? 나 저거 하고올래 아 뿌리고 돌아가라고 하지않을까? 아니구나 절로 가있구나 가서 그냥 하고오자 귀찮게 만들었어 저 앞에서 그냥 한명하지 그치 돌아가게 하는구만 어차피 저 포탈 때문에 가야될거 같긴 한데 저기 안쪽에서 쉬고있냐? 아 그래도 간... 아 이어지네 풀어주기 플러스 성수 성수 뿌리면서 풀어주면 된다 이거 아니야 어딨냐? 한 번에 50%씩 차 25%씩 차 술록 어딨어? 술록 없는데? 여기 내리니 얘네들이 한 방이야 아 여기 있구나 어떻게 풀어주면 돼? 전혀 술록 같지 않잖아 쟤? 혼자 잘 살 것 같은데 쟤는 저쪽이야? 술록 어딨어? 아 아 기본적으로 세 방 때리면 다 풀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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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게임이 게임에 이게 빠져들 수가 없어 지금 이제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좀 안맞나봐 핵인슬래시 되게 잘 만든게 느껴지는데 재미가 없다 으어 아 음 좌표 붙잡혀 있었구나 결계석 하고 오면 해주나보다 아 아 정상적으로 자꾸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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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는 퀘스트 없냐? 아 구출 있네 저런데다 박아놨어 저거를 저쪽에도 있네 구출하고 와 여긴 다 적이구나 저렇게 저렇게 붙잡혀 있냐 불쌍하게 개불쌍하네 어 뭐 이렇게 많아요 죽어 어 야 물약 좋아 악마 화재같은 소리 하네 완료 가는 퀘스트 완료 아 왜 주는것도 없어 별로 아이 그만 와라 아 드럭게 귀찮이구네 지금 꺼져 와 저기요 이렇게 애매하게 때리다가 얘네들 기분 나쁘게 처음부터 그냥 때리던가 아니면 늦게 때리던가 할 것이지 애매하게 타기 직전을 때려 맘에 안들어 스키올이 먼저다 로드람 당연히 저거 볼라그러겠지 처치해주세요 어 당연히 저거지 그렇지 뻔하지 뭐 오 유저 많다 주말이라서 일요일반인가 이게 어 무기 나온다 무기 어깨도 나옴 어 무기랑 어깨는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서클사이드 두개만 허명하면 되네 안겹치게 나오겠지 뭐 어 두개인거 보니까 어 뭐 던전도 많을 것 같다 한 세네개 있겠지 어 4대 던전이니까 4대 던전 중 하나가 카던인가 하하 하하 아 신의 안식처가 더러운 악마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스토리 있으면은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은 더 좋은 장미 줄거 아니야 굳이 지금 파밍 안해도 되잖아 아 얘를 처치하는게 내 그거네 어 그렇네 어 그렇네 30%나 차네 벌레 포함이구나 그럼 뭐해봐 그냥 막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뭐 다 모아서 잡아야돼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혐인걸 사상 모여봐 아 혐이네 어 아닌거 같은데 없는데 저기 지금 앉아있는 애들 도와줄 생각 전혀 없나보네요 좀 국격만 하네 여기니? 뭐에서 잡으라고 뭐야 아 저럴거면 이렇게 만들지 말던가 아 진짜 못돼 먹었네 혼자 남았니? 어디서 본거 같지 않나요 이 던전? 쟤네 한번 오지 않았나요? 재탕이니? 아 이것도 또 이것도 100%야? 야 이 귀찮게 만들었네 또 스롤 그거네 고르곤 아 50개요? 아 너무 허접하다 약한건 인정하겠는데 강한거 많이 줬으면 좋겠어 오 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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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준다아 도우러 왔다아 이게 뭐냐 이 덩어리는 뭐니 너 여기 야간이 여기 야간이 소방주의 야 나 죽었어? 아이 야 빨리 죽어 그럴거면은 벗을려 나한테 어그로 끌어서 한 번에 잡게 대피 야 야 야 야 이거 싹 클린 뭐야 너 그래 자네를 알고 있어 유명해졌어 유명해졌어 안쪽으로 이동 추적 안잡아도 된다는 거네? 어 죽어 안 도와줄거야 싸게 죽도록 해 안잡어 악마를 소환하는 사재를 설치하라 누가 누가 사잔데요 어 아이템이다 아 가세요 아이템 파밍해야 돼요 아 음치가 없어 가자 누가 사잔데 아 누가 사잔데 사잔데 있는거야 보이지가 않는다니 난 못보나 어우야 왜 이렇게 아프니 그렇지 이메텔을 사진 안나왔는데 저쪽에 있나 아 이 개같은 게임 뒤에 있다고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말이야 중간에 있을 것처럼 해놓고 말이야 잡은거 맞지 아 뒤에 더 쫙쫙 나와봐 나 얘 사준줄 알았어 왠지 디자인이 왜 자꾸 소환하니 예쁘게 음 좋아 4마리 4마리 아 이걸 찝어막아놨네 이걸로 좋아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말살하는 걸 좋아하기에는 너무 진행이 길어졌어 너무 많이 봤다고 죽어라 좀 죽어 좀 야 큰일났다 야 왜이래 야왜이래 야왜이러냐 왜이러냐 어 갈뻔했네 어 갈뻔했네 가자 깔끔 기절 걸려있었구나 기절 어떻게 건거야 어 갈뻔했네 나 입질이 안왔는데 아이 거 어깨빵이란 시대가 어느 땐데 나와 인마 죽어 어디니 어디니 또 지나가면 돼 뭐냐 이거 얼음 되게 예쁘다 이름이 나크슌이야 딱 봐도 피레미 냄샌데 아우 피레미 냄새 저거 아 또 이거 막아놔 졸렬하게 잠깐만 잠깐만 예쁘게 막아놨을 걸로 예상 못했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절했어 기절했어 와 미쳤네 누가 기절 건건데 가자 야 오랜만에 죽었다 진짜 이거 한 번에 안 깨질 줄 몰랐지 아 얘네 세 번이야? 아 치사하네 얼음 얼음 허접해 보이잖아 딱 봐도 건들면 녹을 거 같잖아 질병의 악마들아 신의 성설을 더럽히게 야 할아버지 오랜만이네 야아 냉법 도와줘서 고맙네 도와준 느낌 아니었는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네 사제 낙순이 악마의 손을 잡았네 그가 노리는 것은 필시 신의 성물을 둬 무슨 승훈을 썼으라도 말려야 하네 아 그거 다 트레일러에서 점프하는 건가 보다 아니군요 트레일러에선 무식하게 뛰었지만 유식하게 오픈베타에서 유식하게 걸어간다 유식해 유식해 가자 그냥 처치하면 되는 부분이야 엄청 많은걸 위에도 있는걸 더불할 것 같은걸 어 히메테르다 먹어야 된다 저거 빨리 먹어 아 왜 이렇게 버리게 먹니 왜 이렇게 아프니 쟤 죽여야겠다 그냥 아 저거였구나 야 야 아니 ㅅㅂ 진짜 야 미쳤어? 그건 좀 아니잖아 탱커야 미친 게임아 가차 없네 두번 죽었어 여태까지 한번도 안 죽었는데 하드에서 하드에서 미쳤어 야 넣었지? 너가 아까 2천인가 3천인가 넣었지 한번에 그거냐? 어땠네 아 저거구나 그거 저렸냐 남은 남은 52% 나와 여기 3마리 있는게 다야? 어 되게 짜증난다 저렇게 죽으니까 너무 낫나봐 너무 쉬워서 정신줄 놓고 있었는데 훅 가네 나되면 안되네 야 야 야 야 잠깐만 나 그거 할라 그랬지 나도 카운트 칠라 그랬지 카운트 왜 안되냐 갑자기 여기 아 됐어 갈거야 그냥 짜증나네 오늘 뭔가 안봤는데 나랑 내가 너무 손을 놔버렸나봐 끝물이라서 아 제대로 한대도 안 맞고 잡아야겠어 취소 쳐맞은 운명이 보이는구만 아 아자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심하네 얘네들 저러니까 금방 죽지 왜 이렇게 길 잘 막냐 위에 간대네 아 아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어깨빵 아 진짜 미쳤어 야 그만 안하냐 아 야 기절이 뭐 저렇게 길어 아 콤보 넣는거 보소 아 멈춰라 너 아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저주받은 땅을 축복받았다고 착각하는 늙근이라고 하지만 시야 당신의 시는 달렸다 세 번 죽을 뻔했어 나의 형제여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게 아 형제였어? 아니 이것이라 바라면 나는 새로운 나의 신에게 거꾸로 해서 안되게 다시 해야겠어 이제 너도 너도 이 도대수 잡을거야 당연히 뭐니 왜 이렇게 끊기니 뭐야 아 정신없어 아 왜 끊겨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거야 뭐야 어 너는 체력있다 아 원래 있었구나 너 보스 아닌거 아니냐 변신어 그러는거 아니냐 체력도 낫고 어우 귀여워네 어우야 어우야 잠깐만 잠깐만 어우야 완전 완전 개 능욕하는거 보소 판정 안 좋냐 저거 아 그렇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가니 아 와 진짜 왔다리갔다리 하세요 진짜 힘드네 그래 엉덩이 대라 엉덩이가 어딨니 야 엉덩이 막아놨네 얘 낙퀸랜드 있네 아 아 참 뭐 미치한건 괴랄하네 진짜 나갑니다 어우 야 이거 더벅이는것 봐 지금 별나 아 이게 타이어 블렛이 엄청 센 건가 에이 그냥 엉덩이 노리지 말고 해야겠다 좀 빠르다 호그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나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아 아씨 그냥 틀리려 그랬는데 그만 혀 이상한 짓만 하고 말이야 넓어가지고 맞을 것 같지 않는데 여기 있으면 어 새로운 신기술이야 35000 남았다 좀 순순하다 얘 체력이 좀 틀이가 잘 안 떠 재수가 없어 그냥 안 뜨는 건가 예스 엉덩이 어딨니 여기구나 딱 대고 있어 엉덩이 추가 데미지 얼마지 궁금한걸 크리가 좀 많이 뜨는 건가 크리가 많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와 최소하게 저기서 소모 쏘는 거요? 아 저 다용도다 진짜 편하겠다 야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야 죽어 이 혹한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고 아니다 시안 당신의 시를 틀렸어 틀렸단 말이다 뭐야 이거 끝나? 뭐야? 뭐 없어 추가? 어 야 랜스 나왔다 나온 건 좋은데 아 285 괜찮게 나왔네? 지명신석 특허 으흠흠 뭐 이렇게 아이템 버려 이거 예리한 둔귀가 둔귀를 어디다 쓰라고 아 이거 너무 다 넣어놔야겠다 이거 다 아 너무 자리 많이 설치한다 시안아 나 억울해서 이거 다시 해야겠어 나 억울해서 이거 다시 해야겠어 두 번 죽은 거 용납할 수가 없어 어 이제 280 넘었네? 그냥 스토리 보다 보면 넘는데 280 누가 다 안해도 285를 넘겨야 되나 야 다시 붙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두 번이나 죽다니 용납할 수가 없다 여긴 뭐 알아서 넘겨 보시길 그 덩어리가 문제 덩어리가 덩어리가 약간 선도 좀 짧고 강력하구만 보여드릴 생각 없니 얘들아? 다섯 명이잖아 다섯 명 탁 내려와 짱 내려와 짱 내려와 와 싸악! 싹 모여 싹! 무너지는거 한번 보고 돌아오면 또 나와있고 다리 능급 정어리들을 잘 처리를 해야되네 그게 강거리네 번개 이런 애들도 쎄고 만만히 보면 안되겠어 이제 으흐흥 으흐흥 쟤랑 똑같이 생긴 애가 기절거는 애 그냥 똑같이 생긴 애가 흐접한데 쟤가 갑자기 세니까 방집해서 그렇지 절대 저런 녀석한테 죽을 리가 없어 뚫고 간다 대체 어디서 이런 악마들이 나온거야 저거 범인이야 니가 범인이야 개 짜증나 사라져 어 으흐흥 으흐흥 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여기 있냐 뭐 뭐 뭐 코코 있냐 왜 저기로 왔다갔다 그러는거냐 저 거대한 여드름은 뭐고 아 얘가 문제야 얘 너가 문제여 어 너가 문제라고 너가 너 땜에 죽은거라고 개스레게임아 들어와 돌진직이야 진짜 빠르구나 좋아 힘이냐 힘이네 아 느껴진다 얼굴 Operation 사랑gia 살려둘의 수가 없다 진짜 살려둘의 수가 없어 아 이거 아니지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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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 ass 설마 아닙니다 당장하네 야 야 야 야 잠깐만 아 미쳤는데 얜 진짜 얘는 원거리는 솔직히 한 대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더 짧아서 근거린 헤리다 봐봐 개헤리야 죽어줌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 잠깐만 야야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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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아 도이로저 걸리겠네 자새끼 이거 어 나 지원분 언제 왔냐 햄주먹이야 이름이? 아 디콘으로 소환하는구나 햄주먹은 음 꺼져 나는 보스꺼만 먹는다 보라색만 먹는다 저런걸로 내 입맛을 달래진 없어 그렇지 덩어리 있구만 옆에 하나 야 그렇게 좁게 해 놓으면 없다니 야 다 둘이라고? 아 야 아 진짜 이럴거냐고 야 진짜 진짜 이러지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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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참거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예 안 잡으면 계속 제니구만 야 어머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멈추냐 진짜 너가 안 죽을거라곤 예상 못했지 아우 나 좀 보내주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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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으아 야 이거 미쳤네 진짜 갈수록 갈수록 더해지네 딱대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인마 짜증나서 게임 하겠나 이거 잘 만들었어 몬스터 이거 한 번 왔었잖아? 쟤 나 안 본 거 같은데 그냥 가면 될 거 같아 안 본 척하고 본 거 아니야? 아니야 긴장하고 가자 모모코 있을 거 같아 왠지 저기로 가서 확인하고 오자 모모코? 모모코코? 모모코 아 모모코였지 모모코 어딨냐? 이렇게 추운데도 모모코가 자랐냐? 저기 있네! 어떻게 가는 거야? 얼음 안에 들어있나 봐 그치 드러기 뭐가 들어있어? 괴물만 들어있네 야 왜 이렇게 셌냐 쟤네 진짜 열어 줄 거지? 더러워서 안 먹는다 정체가 뭐냐 저거 정체가 뭐냐 저거 여기 안에 못 내려가나? 똥 깨면 안되네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어 갈 거야 그냥 질병의 악마들아 그 덩어리 빨리 나와봐 선출 선출 얘 부터다 조합 좀 보죠 쟤부터야 쟤도 아파 야야야 왜 낑겼어 왜 낑겼어 왜 낑겼어 왜 낑겼어 야 왜 낑겼어 왜 낑겼어 야야야야 말도 안되잖아 이거는 어 게임을 왜 낑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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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어 안해 야 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껴버리면 어떡하니 이거는 게임 잘못이네요 어 대탄 아닙니다 자 그런걸로 야 솔직히 아니잖아 계단이 뒤에 있는데 거기 껴버리는 거는 하 진짜로 아니 계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옆으로 가면은 길처럼 가야지 그걸 끼게 만들어 놨어?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맞으면은 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걔 뭐야 얼음 할아버지가 소환했다고 걔가 내가 쳐맞고 있으니까 길 끊었나봐 여기서 지금 안움직이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내가 이거 갈 수가 있나 내 잘못인가? 할아버이 잘못이지? 가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꽤 사나운 녀석이니까 조심하세요 뭐야 왜 타 이거를 걔 학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말은 크니까 야 버틸 것 같다지만 아무래도 지독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끌려면 사람들은 대체 좀 더 서두르죠 잘 간다 겨우 도착했네 야 바꾸 진짜 오바였어 나 쟤 너무 너무 순간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책상 때렸잖아 아니 아니 지금 계단에서 끼는 게 어딨어 스타크래프트도 안 껴 그 스타크래프트 초창기 버전에서 그런 건 안 껴 어 낄 때 껴야지 뭐 그냥 낄 때 껴야지 그니까 계단 이런 판정이 아니 이미지는 그냥 다 올라갈 수 있게 했는데 가운데로 밖에 못 가 여태까지 갈 수 있게 해줘야지 뭐 서류 늦게 서류 늦게 탔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가면 타봐야겠지 난 말이 좋은데 뭐야 이득인 이득인 부분이 있겠지 뭐 가자 나 억울해서 안 되겠어 다시 가자 너무 억울해 다시 간다 쓰레기 게임이야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막 끓어오른다 야 아.. 검증 가야겠어 진짜 계단이 왜 그런지 정말 그런 것인지 내 착각이었던 것인지 깨져라 좀 다투자나 끌어야 되냐 어?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했지? 갑자기 비킬 것이지 왜 길을 막아? 나와봐 내 때부터 안 깨진다고 저 창문 왜 안 맞는 거야 항상 싹싹 모여봐 깨지고 쏙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싹싹팔 개 잘 주네 좋은 거 좋은 게 아니겠어? 아아 퍼센트구나 이거 여기서 첫 등장 하시는 분이네 아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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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범위 좀 봐 범위 좀 봐 엉덩이 대라 자 햄주먹 녀석아 웜주먹이구나 웜주먹이구나 웜이나 햄이나 빨리 죽어 좀 키보드 때려 부술 것 같아 저거 잡다가 아 리얼 진짜 아 너무 열받 아 얘네 왜 자동으로 죽나본데? 시간대변은? 아니구나 맞아서 죽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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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나온 네임드 몹중에 진짜 제일을 귀찮아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원거리까지 셀 것 같은 패턴이면 나 이해나 하겠는데 원거리는 그냥 쏘면 되잖아 멀리서 저렇게 되면은 어 어 네임드가 사람을 가려 가끔 예뻤거든 잘 나왔다 여명의 목소리는 진짜 어따 써먹는 거예요? 어쭈 어쭈 잘 버틴다 되게 저 잡병 저게 버텨질 체력이야? 힘 세르 빨리 저 헴즈목 소환사 죽여야지 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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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어 저 헴즈목 저거 아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귀찮게 만들었냐고 귀찮게 만들었어 됐어 됐어 끝 이렇게 셌나? 아 하나 남았네 너무너무 세다 저건 솔직히 너무 세다 저건 솔직히 들어와 들어와 저거 너무 빠른거 아니냐고 항상 생각하는건데 저거 좀 과한거 아니냐 반드시 이제 회피기가 있어야지 피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저 정도면 폭풀복이 있는데 폭풀복이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요것도 무시하고 보내줘 왜 그렇게 만들었니 판정을 건너갈 수가 없잖아 질병의 악마들아 그만로아 이씨 검증해야겠어 다리 저거 다리 다리 저거 검증해야겠어 봐봐 여기 여기 판정을 봐야돼 위도 심각한거 같은데 봐봐 봐봐 미쳤어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죽지 억지로 죽이는것 봐 너무 쉬우니까 난이도를 어떻게 안될것 같으니까 속여서 죽이는것 봐 한번 더 해보자 봐봐 미쳤어 진짜 봐봐 여기 눌러도 이렇게 되잖아 뭐야 미쳤어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계단에서 안싸워 고마워 잠깐만 진짜 왔냐 아 너무 좁다 야 인간적으로 너무 아픈거 아니니제 전기 아 이것도 그냥 안가짓는데 저거 어 어으 짜증나 분해 좀 하자 분해 왜 저기서 열불래다가 게임 끝나겠어 잡았어 다 쌍쌍 내려와 와봐 저거 얼음계단이 진짜 헤비야 얼음계단에 가는순간 난 내가 얼음계단에 가고 얘가 얼음계단에 오는순간 나는 피할수없는 죽음이야 저거 다 할아버지 때문이라는거지 그냥 점프해서 가게 했으면은 애초에 가까이 갈 생각도 안했을텐데 얼음계단같은거 만들어오니까 말이야 자 내가 좀 패턴만 보면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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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좀 으 어 살짝 타오르게 하네 그치 이게 정상이지 이침 이거는 솔직히 쎈어 어 잘 만들었어 근데 보스는 못만들었어 솔직히 너무 허접하다 닫는다고요? 너무 유연한거 아닙니까? 너는 그냥 때려야겠다 굳이 측면 돈다고 해서 때릴 견적이 나오는거 같진 않다 눕혀서 잡아야겠지? 절로가 있냐? 구방 없는데 왜이렇게 허벅이세요 게임 오늘 음 피했어? 아주 바닥에 도용도 그리고 말이야 참 착해 아자자자 백어택해서 1500 데미지요? 저기 콤보가 1500이고 너 보면 콤보가 좀 그렇게 좋진 않다 너 빨리 때릴 수 있으니까 콤보는 야 저거 3000이네 아 저거 때문에 후궁을 때릴 수가 없네 저거 잘 박아놨어 아주 이플로 박아놨어 오우야 들어와 어 왜이렇게 버벅이냐 진짜 왜이렇게 버벅이지 오늘? 안속 심해지는거 같은데? 때릴만한 각종 주면 안될까? 아 되게 버벅이요 가까이 가면 버벅이 그냥 저 녀석의 이 오른쪽 저 붉은색 그 이펙트 나오는 손에 닿으면 버벅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맞을 정도로 어렵진 않은데 짜증나 으흐흐 버벅이 좀만 좋았으면 힘들었을텐데 어 너무 저거 얇어 얇 아잇 아잉 아 아 좀 이리로 오자 조무제 그만 소환하고 저런 애들 있지 자기 구역 정해놓고 안 넘어갈란 애들 있어 뭐 저네들이 날 힘들게 후방주의 그렇지 잡겠는데? 어디가 제Indлад 시그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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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ús야 아아 아우디야 아아 드디어 하늘 풀었다 힘들었어 랜서 나왔네 280이 뭐니 그런거 어디읍 없다 kurz tensос 365가 왜 나와 왜 이렇게 나오냐? 270 이상이라면 무조건 사기꾼들이네 난 이제 여완 없으니까 가자 판을 풀었다 얼음 계산 다 저 노인네 때문이야 저 노인네가 세계를 멸망시킬 뻔했어 내가 저걸로 죽어서 접었어 봐 화나서 이.. 뭐야 로스트하크의 세계에서는 플레이어가 주인공인데 이거 희망인데 말이야 노인네를 없애는 게 급선문인 것 같아 뭐 한 동네 여기는 아시피 절로 가야 되냐? 아.. 갈만해 빠른 거 맞냐? 너 되게 허덕허덕이는 것 같은데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 뭐야 얼댕아 빠른 거 맞니? 야 나 근데 갑주 내구도가 심각한데 좀 각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데미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각인까지 계산해서 좀 세게 박았나 본데 세구의 얼음나비 절벽 지금까지 얼음나비가 계속 나왔는데요 뭔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스카이림하고 저녁에 발러스게이트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뭐야 길 잃은 영혼을 위하여? 길 잃은 영혼을 위하여? 아하 아하 딱 안 했어? 아 있었어 여기에? 연말해서 가기까지 한 번에 가겠는데 이거 휴사이어 끝나면 휴사이어 딱 끝나고 좀 확인해보자 어떻게 되냐 아 저기야? 그걸 이제 건너오니까 알려주는 거야? 대단해 휴사이어 안 찍고 그냥 간다 어 저것도 불안해가지고 그냥 나 눌러놓고 딴 것 좀 하다가 그냥 볼라 그러면은 긴장타고 누르게 해 흐흫 야 이거 무시무시한 게임이야 얼어죽은 여자 시체를 찾으라고? 여기서? 아 여기 있구나 아이가 있어요 내가 돌아오길 기다릴 거예요 대화를 해라 거짓말 그렇게나 시간이 흘렀다니 믿기지가 않아 나랑 함께 간다고? 난 딱 쟤랑 함께 가고 싶지 않은데? 됐어 음 나중에 뭐 저거 두 개라 그랬지? 어 섬의 맘 두 개 확보네 그럼 뭐 연계 캐스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 왜 이렇게 허덕이니? 댕댕아 얘 올라가는 것까지 되나보다 느낌상 그거라도 돼야지 빠른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무 흔들려 멀미나겠어 그 옛날 애기들 타는 놀이기구에서 앉아있으면 막 돈 내고 있으면은 흔드는 거 있잖아 미키마우스 같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차이가 있다면 조금 빨리 걷네 말이 최고야 그거냐 적었네? 어묵 빨리빨리 캐스트 줘! 훌률뻔했네 설마 나를.. 아아아아 온 세상에 화나있어 지금 가루 내놔 다 찢어버릴거에요 두 개 쌍 모여 아 쌍 모여 쌍 모여 아 얘도 원걸이라서 그냥 가서 잡아야 되는구나 아 되게 귀찮은 거네 그러면 몰이 안 돼서 심지어 나비인 주제에 더럽게 튼튼해 나도 주세요 아 나비 가루 줘 나도 아 아 어 여기 많다 여기 질 되게 세다 스킬 하나로 저렇게 들어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니까 또 여기 계속 안 나오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오냐? 아 쟤 떨어진 것 같은데 가자 저기는 두 개야 한 번에 얼음에 겨울에 위금 그림자임이고 이거 오늘 안에 안 끝나고 오늘 두 시간만을 거기 때문에 이제 끊을 때가 됐거든요 자 내일 해야지 끝나겠네 아 주말에 이걸 잡고 있을 수는 없지 귀중한 주말을 감사합니다 시야님으로부터 오신다는 이야길들로 마침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능력치 이벤트도 있네 어 뭐 준다네 아 저거 하고 오자 아 레일을 타고 아래 이동인이라고요? 아 뭐야 저거 누가 껴어 아 미개하는 280자리를 판다네 뭐야 소환소가 때리면 평타 치는구나 보통 아 고고학자 찾기 여기 써? 개썰매 땔감 구하기 아 뭐야 얘 또 핏자국을 따라가라 뗄 감이 뭐 어딨는데 누가 뗄 감인데 아 이게 핏자국이야? 아 이게 다 나한테 이래 아 이게 뗄 감이야? 이게 뗄 감이고 이게 핏자국이고 아흫 아 왜 몬스터가 한 대씩 때리면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이게 못 크고 이게 못 크고 때를 감이고 보이자 못 찾으라고 몸으로 가리고 있는거지 모두 쳐먹어도 알려주려고 서 있는줄 알았어 처음에는 안을꺼에 왜 쟤야 나는 아니고 요것도? 안 되니? 아 됐구나 저기다 넣기 보여줄 생각 전혀 없죠 지금 NPC들 깼고 그래 미안해 하잖아 저거 뗄감 주우라고 그러고 미안해 하잖아 위험한 동네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조나스의 소식 뭐 증가물략이네 민첩 증가물략 얘 능력치 올려주는 게스트는 번거롭게 해놨다 눈밭에서 말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얜 왜 있는 거냐 지겨울까봐 하나 준건가 그냥 아잇 안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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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판 조각 내놔 비명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세요 저 벌레 왜 타고 다닐까? 징그럽게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새로운 기억을 가져와라 언제 왔니? 괴물인 줄 알았네 리빙 암호화의 파편으로부터 기억을 가져와라 이거 가져가면은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네 리빙 암호가 아니라 그냥 암호 아닙니까 그냥? 그 암호 조각? 이렇게 되면은? 뭐죠? 됐다 근데 걔가 예쁘긴 하네 나도 되게 오늘 불만이 많다 일단은 한 바퀴 끝난 것 같고 저게 다 리빙 암호란 말이야? 오예 오예 인장 모으기 쉽던데 왜 저렇게 먹게 했을까? 굳이? 그냥 카돈 돌아도 천 개씩 나오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는구만 레일 레벨? 아아아아 여기 조금 미기하다 추워서 작동이 안되나? 점검하기도 힘드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 없을때 빨리 캐야지 야아 너무한다 유저도 많은데 이걸 뭐jek 저거 집고 올라간단 말이야? 멋진걸? 철 mid 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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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워요 아. 저기로 타고 올라가야 되네 또 다려온 3궁 늘 때를 어엠 음.. 뭐해? 어? 질병관리 악무 15마리 처치? 아 저것도 혹시 깨는 캐스트가 있나? 불타는 거? 네 마리 오케이 저거 편하다 250원짜리 저거 편하다 돈을 모을 필요가 있어 25개밖에 안 남았어? 저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까 4개라 3전전이라는 게 그거 2개랑 이거 2개인가 보다 저러면 하면 끝날 것 같다 추사이여도 아 끝내버릴까 오늘? 뭐하라 그랬죠? 합으로 가서 아 부상병들의 최강병인데 내가? 아 얘가 부상병이구나 부상병 아직 같이 싸웠습니다 거기가 태양능력이야? 그럼 좀 머네 우리 가자 저거 하고 베른 복구 가면 되겠다 그거를 그럼 맨날 도는 사람들은 베른 복구가서 배타고 가서 카돈 돌고 여기 와서 또 저거 카돈 먼저 도는 거야? 이야 정말 재미없는 거 오우 가는 길에 또 가서 하고 가고 서미마음도 캐고 맨즈닉 사망시기 실패 진 맨즈닉과 함께 싸워라 만오천오백 진 맨즈닉과 함께 싸워라 만오천오백 만오천오백 깜짝이야 힘을 빌려주게 잡아 아 개노디를 내가 잡아야겠다 그냥 너한테 뭘 바란 내가 미개했어 야 근데 피겨 피해 은근히 뺀다 좀 너 두피격이니 지금? 아 야 너무 지식 깨단다 야 knst 음 아 소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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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We'll see you 헤엑소원 Pay to me 나 카운터 되게 예리하다 공격이야 근데 그렇지 엉덩이 조심하라 이거야 엉덩이 때려주겠다 이거야 꼬쭈? 아 여기서만이야 동료? 그거 잡을 때까지만? 1대1로 싸우게도 이기겠다 야 찾아야하네 시연이 무너진 성토로 가셨네 나는 이거 하게 되더라도 스토리 나온 다음에 돌아야겠다 일상을 즐기면 몰라도 섬에만 모은다던가 재밌다면은 스토리 풀려서 더 이제 쉽게 먹게 되면은 그때 하던가 해야지 난이도 보니까 새로운 거 나와도 어려워도 깰만 할 것 같은데 쉽게 루프 받아 먹고 왜 슬퍼 간식 먹으면 슬프면 안되지 아 내가 안 찍고 왔어? 꼼짝도 안 한다고? 어 잠깐만 진짜 야 큰일 났다 불꽃 중요한게 아냐 야 나 뭐했냐 아 진짜 정신 안 차릴거야? 아 씨 씻고 오자 씻고 내려오는 근방이잖아 조사하기 뭐야 모코코야? 돌아가 얘들아 돌아가 나랑 놀 군번이 아냐 너희는 돌아가 아 고맙다 야 저거 죽어 뭐야 저기 모코코 놔주지 내려가는 것도 될 거 아니야 아 저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저거를 안 했단 말이야? 아아 안 보게 돼 미니맵을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아 좀 떨어져 있긴 하네 네비산 안 보였네 보지도 않을거니 꺼버릴까? 아 진작에 끌걸 아 진작에 끌걸 저거 수리해야겠다 뭐냐? 저게 리빙하먼가? 스퀘어홀 어딨니? 아 저기있니? 또 얼음계단이야? 아 아 저거 뭐해 움직이자 악마로부터 악크를 펴놓고 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건 펴놓고 하자 그냥 계속 펴놓고 했는데 이제 끝물인데 뭐하러 죽이고 있어 귀걸이 주네 바지랑 장갑 장갑은 땡긴다 귀걸이도 땡기는데 직장하죠 겨울의 미공 아 이번에는 전맵 건도 입구하니까 좀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계단이 맞네요 하우스 게이트는 뭐야 어우 맴 너무 예쁘다 뭐야 이번꺼? 아 퍼센트 제거네? 아 자.. 아 자... 아 자폭하는데? 맹독층 하이오완인데? 촉촉 와아 너무 예쁜거 아님? 아 그의 행위 역시 뭐지 않았다 랩랩랩랩 하하하하 어떻게 가라구요? 아아 그거야? 아 다크소울이야? 와 맵 너무 예쁘다 근데 아침 방송이라 놓쳐서 유튜브로만 보다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사실 사실 이거 전부 다 유튜브로 올라가기 땜에 아 예 공방이 크게 의미가 없었구나 재방송은 아 물론 봐주시면 좋구요 뒤쪽 갠데 그냥 가야겠다? 거울 안으로 이동하라 당연히 이거 서서 이동하는 거겠지? 그렇구만? 그렇구만? 미궁에서 아크를 지켜내기 지킨다는 게 내가 가져간다는 의미도 포함될테니까 야 이 예쁜 맵을 이런 거 다 켜고 봐야 된단 말이야? 가져가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막하다 어쩔 수가 없네 아 맵만 보고 가도 될 거 같긴 한데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다 슬림 계단 계단 나 믿을 수가 없어 이 계단 와 이건 좀 아니죠 와 아 저기서 소환하는 거구나 건너서 가라고? 노래도 예쁜데? 쟨 안 예쁘다 야 쟨 뭐냐? 뜬금없이 지나갈 겁니다 쟤보다 그 근육맨이 더 셌어 아니 그냥 자꾸 가야겠다 똥 싸겠다 이거 사만이야? 그럭저럭 있네 지렁 아 너무 좀 애매한데 이거 있는 위치가 그냥 가드 올리고 때려야겠다 아 거미도 좀 애매하고 아이 막지 아 그렇지 엉덩이 돼 약하네 체력은 많은데 체력은 근육맨은 두 배 되는데 자주 나올 거 같은 비주얼 아니다 중간에 가끔 하나씩 너무 귀찮아 체력이 많아 범위도 넓고 그렇지 그렇지 후방 뭘로 때리고 싶어 아 그냥 그냥 잡아 여기를 건너가면 된다는 게 저 끝으로 가라는 건가? 야 맵 너무 예쁜데 보고 싶지 않다 왠지 나 저녁에 바로 나올 줄 몰랐지 심지어 9만 7천이니? 약간 두 배 이상이네 어 디자인도 좀 세 보이는데? 어 그렇네 약간 짐승형이네 아까 걔 약간 이제 이동거리가 길고 그만 이동하고 때려봐 그렇지 아아이 거 그냥 때려야겠다 얘 은근히 좀 안 맞네 도는 게 기네 뭐냐 저거? 아아 미는 거야? 아 디버프네 봐봐 타지샤까지 기다려야겠지 엉덩이 돼 아 저게 안 닿냐? 엉덩이 돼 엉덩이 돼라 이거야 엉덩이 돼라 이거야 어 잠깐만 무조건 피해야 되는구나 막아도 막아도 걸리는구나 아 오래 걸린다 범위도 크네 저거 하나 빼고는 엉덩이 돼 아 그거 엉덩이 그거 너무 잘한다 야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아 야 잠깐만 세 번이라고? 반피 이하구나 내가 잘못했네 극초반 돌발속 조정 네임드목 중 하나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미 초반을 잊었습니다 저는 기억 안 납니다 아 원래 하면은 아 3일이면 까먹기 때문에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엉덩이가 참 예쁘구만 어이구 아 15 남았네 역시 마지막은 찌르기지 오오 잠깐 나왔네 33 비명 입자 아 여기로 가는 거네요 절로 가는 걸 줄 알았는데 아 되게 예쁘다 이거는 몇 번 해도 안 지겹겠는데 아 그건 아닌가? 거울의색 회화색이네 얘는 왜 네임드야? 자폭하는 것도 네임드가 될 수 있나? 그럼 인짱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혼자 찾아서 뭐야 왜 이래 얘 토템 박았어? 아 왜 이렇게 한정이 미묘하냐 기분 나쁘게 아아 저거 귀찮구만 거울의색이 바로 옆동맨인데 거울의색이 뭐야 아 악마가 이제 아 이 수호자들이었구나 내가 아까 잡은게 쟤는 이미 먼저 와서 악마 풀어 수호자들을 잡고 있었고 아 그렇구만 내가 결국 나쁜 놈이구만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뭐가 유저 인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아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뭐 가져가도 되나 근데 이렇게 무시하게 뭐야 어 돌멩이들 더 처먹고 있어? 아아 잡고 가야겠다 그렇지 불안하다 디자인적으로 꼭 이렇게 한 마리씩 빠져 옆으로 어우 뭐야 잘 만들었어 이런거야 저런 이미지를 한번 쓰고 버리 쟤도 죽었어? 야 물량에 장사 없구나 하지만 화약에 장사 없지 어머 그렇지 길이 있어? 아아 야 잘 막아 놨네 깔끔하게 야 잘 깨진다 진짜 이런 시대가 오다니 이런게 되면 아 뭐 터지고 있구 에잇 아 까끗하게 모여봐 에잇 귀찮은데 한번에 끝내자 미강고 온다 한번에 끝내자 어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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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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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오버야 진짜 끼는 거 아 이거 회피가 잠깐만 멈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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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체력이 2만밖에 안되네 어 쟤가 던지는 거였어? 어우 전류난 녀석이네 평소에도 셌던거 같은데 멈췄네 아이템 아이템 어 히메니테르 있다 힘테르 힘테르 이리와 아 이거 왜이래 이거 아 왜이래 이거 바다 장판이야 저거? 질병군단 스템프 질병이 전혀 안 통할 거 같은 지형인데 여기는 얼음정령 같은 건 통하나? 이건 뭐냐 보코코도 있다는 거 아냐 이런데 다른 지형으로 가서 있겠지 그럼 어우 뜻도 없이 나오는구나 어우 얘가 또 나온다고? 어우 깨놔야겠다 불편해서 안되겠다 야 저건 좀 되시기 하죠 아 잡몹 제거해야겠네 걔도 문제지만 잡몹은 문제네 야 쟤 쎄다 어 칠백이요? 야 저렇게 장판 떨어지는게 구백이라고? 어썸하네 하솔 잡아야겠는데 그렇지 아 왜 왜 왜 이렇게 되느냐고 아 진짜 들어와 갈렸다 들어와 그렇지 쭈쭈쭈쭈 그렇지 쭈쭈쭈쭈 그렇지 아 회복 하나만 주지 쟤가 문이 많네 보스는 다른 맵에 있나보다 어 다른 맵이네 완전 너무 잠깐만 뭐야 지금 표시 뭐야 얘는 좀 하나야? 아 쟤야 오우 야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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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차구만 아 열 차구만 오우야 인장 몇개 60개 자건 좀 아니지 자 터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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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런걸 넣으면 너놔도 그냥 그냥 무식하게 달리다가 사라지라고 넣어놓은거네 아 뭐야 쇼몽둥이 카... 아 쟤 개아니야 카던에 나오는데 덩치 좀 커졌네 똑같네 패턴 이기만 크지 어려운 애도 아닌데 이렇게 중간에 넣어놨어? 오우야 때려봐 저게 후방이 아니란 말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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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왐암 되게 허접하네 되게 허접하네 질병이 훨씬 어렵다 아 카던 애들은 안 돼 글렀어 얘네는 성장 좀 해야돼 세분 던지네 저게 50% 이하 패턴이라니 너무 헤븐이잖아 어디서 엉덩이 돼 영덩이 내꺼야 영덩이 내꺼야 아 그거 나오는건 오바죠 개뜬금 없이 나오네 진짜 바닥이 얼음인데도 저렇게 오염이 되는구나 얼음이 오염이라니 뭐 안어울려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어우 엉덩이 고장 났는데 좀 쉽게 고장 나 뭐야 뭐 나왔어 파랑색 하나 나왔잖아 하이 아 공간 부족이야 아 이게 뭐니 하이 아 뭐야 잘 좀 해봐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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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날 뻔했네 이거 깨고 가라고? 개누석보다 오히려 그 여기 얼음에 있던 애가 등에 뿔난 애가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칼쟁이보다 아 이거 개수제한이지 아 그렇네 어우야 아 저건 좀 심하지 않나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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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무서웠다 진짜 진심으로 죽어 죽어 아 너무 아프다 얘네들 야 이거 너무 바닥 오염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얘 얘가 진짜 무서운 놈이야 바닥 오염 계속 계속 치켜 놓으니까 파도 막 꼬이잖아 죽어 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원래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 마냥 구경했던 것 마냥 없었으면서 야 여기서 아 얼음계단 안 돼 얼음계단 안 돼 저 스킬 없었으면 지겨워서 어떻게 했냐 게임 진짜 터지는 맛에 하는 거지 잠 못부터 쏠어야겠다 좋아 배가 요동친다 다른 애들은 몇 대 때려도 뭐였어 이렇게 달았어 싶은데 얘는 때려도 아직 이거밖에 안 달았어 이런 느낌이야 징그럽게 생겨서 그런가 죽어 좀 엉덩이 돼 엉덩이가 참 갈라져있구만 잘 갈라져있구만 불쾌한 쌍골짜기구만 죽어 군단장이랑 싸우는 건가 얼마만이야 강기군단장 잡고 였으니까 강기군단장도 죽은 거 아니라니까 나오겠지 다시 얘도 흡수당하겠네 카마일한테 그는 넘치는 생명력이라니 썩은 육신을 이끌고 홍컨의 땅을 밟은 보람이 아 욕망처럼 소환하고 틀라나 성조신의 실수이야 무한한 생명의 힘이야 나에게 새로운 몸을 다오 결코 시들지 않을 새로운 육신을 살아있는 자가 숨을 토하는구나 야 예쁘다 썸네일로 써야겠다 아 질병의 군주구나 아 그래서 질병이 나온 거구나 질병이라니까 약간 특이하다 공폐의 권능을 보여줄까시미 처음에 했더니 분노였나 그리고 뭐 강기 욕망 이런 거라서 나는 당연히 무슨 그 뭐야 약간 이제 공포라던가 뭐 침묵 이런 걸 줄 알았지 질병이야? 되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구나 20마리네 아 뭐야 이게 순간이동이야? 어 느려 데미지가 먼저 계산됐나 보다 어 저기 뭐 막 소환돼있다 공포에 막 떨고있나본데 사람들이 아 저렇게 그렇구나 아 저 공포 그거잖아 아 아니래 아 장판이야? 장판 플러 슬로우야? 야 이거 헬이다 되게 예쁘다 근데 나갔는데 싸우면 저거 범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인간이 너무 글란데 자 이제 넘어트려가지고 막 때려야겠다 그렇지 엉덩이 대 어 군단장이고 나발이고 엉덩이 앞에 가차없어 엉덩이야 아 벌써 4분의 1 깠는데? 너무 후접한 거 아닙니까 단장님? 4분의 1까지 못붙구나 야 너무 이거 반피 이하로 빨리 안 까면은 노잼으로 어 뭐야 아아이 그렇게 하는 건 오바죠 아 이렇게 자세가 알려주는구나 때리기 불편한데 그렇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온다 그렇지 아이고 예뻐라 엉덩이 딱 빼고 있네 아이고 예뻐라 엉덩이 딱 빼고 있네 뭐야 뭐하는 거야 아직 아직 원패턴이구나 레이저광선 아 여기 장판 깔고 레이저광선 오바죠 온다 깔끔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자꾸 때릴 것 같은 자세로 마법 쓰고 그래 이상한 놈이야 뭐야 무적인데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아 걔를 이제 아 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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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저래 아 저거 회복하는 거냐 설마 응 못해 어따 대고 가 어따 대고 회복이야 죽어 이 체력 왜 이렇게 안 달아 얘 왜 이래 왜 이래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어 단다 어 얘 왜 이러냐 어 뭐야 한 번이야 어 뭐야 한 번이야 호구네 개호구네 얘 이게 반부 패턴이구나 아 낯을 생겼네 교체 카운터치기 그러면 어 회전 안하네 역시 자존심이 있는 거야 군단장인데 쉽게 회전해줄 순 없지 엉덩이 깜짝이야 엉덩이 대세요 숨기지 마시고요 엉덩이 대라고 저거 실드 까고 저거 실드 한 상태로 그냥 때리면 되겠다 저거 흡수하려 그럴 때 엉덩이 엉덩이 떼줄 수 있는 기어 아 또야 엉덩이 엉덩이 아 엉덩이 아닌데 아 엉덩이 됐네 엉덩이 짧았다 엉덩이 되세요 엉덩이 엉덩이 아니야 여기가? 그럼 어딘데 엉덩이 맞잖아 뭐야 옷만 남았네 아 군단장 왜 이렇게 호구야 뭐하냐 쟤 물 빨아먹었는데 지금 어우야 거기 쓰니까 헷갈려 나와봐 이리온 뒤에다 짚어서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리와 빨리 와봐 그래 빨리 와봐 그렇지 얼마나 좋아 가까이 오니까 엉덩이 돼 아 너무 근데 허접하긴 하다 오히려 저번 애가 더 좋았는데 할말이 있니? 아 빨아가는 거야? 빨아봐 그렇지 빨아봐 어디 얼마나 빨아보자고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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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 내구도 아까워 안 때려 일어나 일어나세요 그렇죠 뭐야 아 에너지 파 아 아 아 그 버커즈 그만 써 아 진짜 별로 별로 위험한 스킬도 아닌데 시간만 끌려 컴이 오우 예아 아 이거 죽는거 아니야? 아야 아 마수군단장이었어요 처음에? 아 싸우느라 못들었습니다 마수였군요 그럼 약간 군단장들 이름에 딱히 개연성이 있는 것 같진 않네 아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겠지? 내가 모르는 마수고 쟨 질병이고 다른 애들 이제 약간 생긴대로 한건가 그냥? 병걸리게 생긴거야 그럼 쟤는 아흠 뭐요? 다른 두명 궁금하다 아 이것이 아크? 다스베이더랑 수명년동안 잠들어 있었던 이 미궁의 존재가 온전히 아크를 숨기기 위한 것이였군 슈샤이오가 지켜내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힘이로구나 세상의 운명을 짊어진 중간기의 영웅이여 부디 자네가 신께서 세상에 내려준 단 하나의 빌러로 했으면 빨리 끝나서 재밌었을텐데 하긴 딜러는 했으면 금방 질렸을거에요 생간지가 있으니까 처음에 나왔던 던전들에 비해서 약 뒤로 갈수록 컬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 20 이후부터 20에서 50까지? 거기까지 컬이 좋고 50 컨텐츠보다 좀 떨어지네 돌아가면 돼? 이걸로 슈샤이어도 끝난거 같네요 딱 두번으로 끝나겠네 베른북부는 세편이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약간 헛동게 많아서 그렇지 이것도 한번 헛돌긴 했는데 한 30분정도? 뭐 그래도 슈샤이어 재밌긴 하네 얼음맵 예뻤어 역시 얼음맵같은거 하나 있어줘야지 얼마나 그래픽 좋아 어디가서 얘기하는거니 이거 진작끗난걸? 아 상자 안 먹었어요? 어쩌수 없죠 뭐 어차피 나와봐자 별거 안 나오게더 음흐흠 으흐흠흐흠흠 그러면 진짜 오늘은 스토리를 일단 보고 뭐 저거야 언제가 돌게 되지 않을까요? 귀걸이는 살짝 땡겼는데 좀 아쉽네 아직 뭔가 안 먹은 느낌이 들긴 한다 다음에 또 먹게 되겠죠 뭐 다음 생에 갑시다 마무린 거 같은데 광장 가는 거 보니까 여명이고 마무리에 쓰이는 하나 아닙니까 여명 늑대는 이거 쓸만한 거야 뭐야 형아가 눈 앞에 있다 그려 보내주실 생각 없냐 리겐스 광장 그러면은 그 질병 군단장은 죽은 건가 아예 그냥 도망도 안가고 드디어 1대1로 이겼네 광기도 광기는 그 아라니가 잡은 상 싸우고 있던 상태에서 피 깎인 상태에서 했고 마수 군단장은 좀 깎은 다음에 실리안이랑 애들 잡았는데 드디어 1대1 이겼네 마수 군단장 체력 10만이었는데 쟤는 20만이네 종을 쳐주지 않겠나 정말 고맙네 모든 것이 말이야 크아 예쁘다 그래픽 이야아 이거 썸네일이다 자네가 되찾아준 원을 잊지 않겠네 자네가 되찾아준 원을 잊지 않겠네 아 할일이 대산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데 배달한 분일 줄 알았다니까 아 이거 맞지 아 깜짝이야 무언가님이 부러워요 자유의 이름으로 대륙마다 다 가서 영웅하고 있네 대륙이라기보다 섬 아닌가 저렇게 좁으면은 항해하는 것도 금방이고 애가 죽은 애인가? 저 거짓말쟁이 엄마는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기다릴 거예요 왠지 목소리가 40대 중반에 안경 쓴 아줌마가 더빙한 것 같아 가자 자 나 보상 못 먹어 갑자기 어어 왜 못 먹었을까 아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놔도 되지 왜 상자를 열게 한 거야 아크 먹긴 했나 아크 먹은 느낌이 없는데 아 안 좋은 거 나왔겠지 내가 처트에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로스트아크 안 할 건데 뭐 제 아들의 무덤이에요 제 아들의 무덤이에요 그래? 노예 모집소로 가라 낚시터에서 샴디워 되어 와라 이거 먼저 하고 가죠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상자 진짜 아 상자 앞에서 쿨할 수가 없다 이건 뭐냐? 아 나가는 거지 이거는 맵 그냥 설마 아니겠지? 생활 포인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 사제단이 돕겠습니다 사제단이 돕겠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칼날 언덕 얼어붙은 바다 대체 뭐 뭐 어디서 하는 건데 아 아 돈 주는데 그냥 위에 던져주면 되지 말에 내려야 되고 아이점과 대화하라 아이점과 대화하라 조금만 참으세요 아저씨 저거 하고 가야겠다 할 거 많을 거 같다 도와주십시오 너니? 마을 사람들과 인사는 나눴겠지? 아 이제 떠야 된다고 여기를 캐스트하고 가야지 아닌가? 아아아아 거기 가는 거구나 거기 거기 그 아크 집어넣으려고? 어어 완료 아우 왜 이렇게 많어?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애매한데 이미 또 야 근데 바닥 되게 잘 해놨네? 달 동넨데 가차 없을 줄 알았는데 바닥 근데 이거 괜찮은 거야? 뭐 가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라졌어 사라졌어 사라진 새로 찾기 이런 캐스트 넣어놓지 말자 꼭 넣어놔서야 됐어 이런 거? 궁기 각인석 수소문 스플링 지금 못한다며 어째 그거 깨야 되잖아? 그거 뭐야 그거 엽마 예고도 아직 남았네 격려하라고? 아 말 타니까 격려하래 또 격려 그만해 저렇게 격려하는 놈이 어딨냐 세상에 아들 죽었다는데 주먹 치켜 올린 놈이 어딨어 가자 빨리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기 가서 이거 하고 오라고? 아 돈 얼마나 있나 지금 12만원 고양이 밥그릇에 도와줘 저런 거로 매력이 올라가? 게라드 저건 술을 끊었다고? 좋은 소식이구만 갈 필요 없잖아 일로 가면 되잖아 그냥 여기네 가자 빨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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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x3 잠깐만x3 아 끝났구나 생활 포션 줬구나 아 그럼 됐지 뭐 아 일로 가는게 그거 같은데 저거 먼저 깨고 왔어야 됐나 트리시온 까먹기 전에 그냥 하자 이건 뭐야 호감도 어디 16포인트다 살을 찍은 이후부터는 되는거 아냐 이게 마스터리 스킬이 오 2.5% 8포인트 8포인트마다 2.5%인가 아니면 점점 올라가는건가 8포인트만 하면은 320포인트 투자하면은 100%를 하나 더 주는거야? 좋네 그렇게 안되겠지 320포인트가 애초에 모이긴 하나? 됐나? 어딘데 이거? 어딘데 이거? 아 영혼과 대화라 서리감옥공원가서 그래 잠깐만 아 됐어 그냥 가 일단 선마음 장비가 연마된다 그랬나? 그럼 던전 돌아서 먹을 필요 없네 아 어차피 280이기도 하고 연마하는걸로 뭐 연마를 할생각은 없는데 여기서 마무리 되긴 할건데 굳이 아 괜찮겠지 상자 정도는? 야 또 왔어 아 이제 별빛등대섬 가면돼? 캐스트 없네 캐스트 없네 아 받았지 맞다 바본가 진짜 왜이러냐 아크 집어넣고 어디로 가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제 가는 데 없는건가 그럼? 아크 지금 3개 먹었나요? 실리안 있는 데서 하나 모코코에서 하나 그 기계 있는 데서 하나 심장인가 거기서 이제 4개째네 그럼 3개 남았네 스토리 아직도 절반이야 그럼? 이거 다 약금 먹고 또 할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아직 안나왔겠지 그래도 뭐 다른 대륙 가는 아이템 같은거 쓰는거겠지 도와주십쇼 도와주십쇼 마을사람들과 인사는 나눴겠지? 뭐야 노래 연주 안했는데 진맘 들어가네 네번째 아크다 이거야 기다렸다 호칸의 땅에서 빛을 찾아오셨군요 여기 서가지고 그냥 내가 주는거 받아먹는거야? 진짜 이상하네 뭐 먹고 사냐 아크 에너지같은거 빨아먹고 사는거 아니야? 안볼지 올라가서 아크에서 나오는 불같은거 빨아먹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신께서 만든 희망의 아크입니다 희망의 아크입니다 좋아좋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으아 으아 아 아 질병군단체가 죽은거면은 흡수 안당한거네 걔는 군단체도 유일하게 뭐해 이거 어 그럼 진짜 끝난거야? 어 진짜 슈사이어어 슈사이어어서 끝났나보다 어 잠깐만 찾아볼게요 좀 로스트아크 슈사이어 로스트아크 메인스토리 메인캐스트라고 쳐야 되는구나 캐스트 아 캐스트 저널 그런 설명 말고 끝이 어디야 아 그래 아 슈사이어 대륙에서 네번째 캐스트 먹으면 끝난다고 써있네 여기에 어 네번째 캐스트랑 네번째 아크 먹으면 끝난다고 아 그럼 메인 끝난거네 야 재밌었다 나중에 뭐 섬유마음 같은걸 정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유튜브에는 다 지금 무식하게 안올라갈 예정이구요 뭐야 된거야 된거야 한 그루가 환호하기 되게 신났다 여기 주사이어의 영웅 주사이어의 영웅 지금 불타고 그러고 있냐 아 사람 아니구나 등대구나 붙잡힌 라이어와 대화하기 붙잡힌 라이어와 대화하기 아 근데 왜 이렇게 할게 많니 여기 본 주제에 빨리 가자 아 여기 콧널이야 저거 코 잘라볼라 저거 진짜 깜짝 놀라잖아 깜짝 놀라잖아 야 캐스트 있니? 긍정해라 긍정 어딨니 빨리 이제 마무리 해야돼 그만 줘 캐스트 거슬려가지고 내가 이걸 안할 수가 없어 부정해? 긍정하면 어떻게 돼? 됐지? 아 귀찮은 녀석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애들이 안 믿냐? 아 근데 뭐 사실이잖아 안 믿을만 하잖아? 인장 교환 장비는 지금 이 주사이어에 있는 주사이어 너무 근데 별거 없다 나 만낸 컨텐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굳이 그럼 주사이어 올 필요 없네 베른까지만 껴도 되네 던전이 있긴 던전이 아니라 다른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딱 필요도 없는거 아냐? 진짜 됐다 마무리하고 아니 캐스트 없어 진짜 하나도? 캐스트 없다고? 캐스트 잠깐만 메인 키 그냥 아예 없네 아 그럼 잠깐 아유 캐스트 어떻게 못 알았나? 아 이거였구나 진짜 메인 아예 없네 아 메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되나? 가이드 하나? 잠수하고 바다로 가자 최종 이런식인데 다음에 가는걸로 어 여기서 로스트 아크 마무리 하죠 로스트 아크 사실 네번째 아크를 넣는게 엔딩이구요 메인 캐스트가 생기면은 지금 던전 보듯이 아마 내가 뭐 딱히 뭐 할거 같진 않고 ㅋㅋ 아마 스팀게임 하느라고 삭제하게 될거 같은데 새로운 캐스트가 나오면 그때 이어서 가죠 그때 뭐 새로운 캐스트 하다보면 장비 다 나오겠죠 뭐 새로운 장비들도 정확히 슈사이어랑 베른대륙이랑 베른북부랑 10레벨 차이 났으니까 맵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전체 맵 못보나? 보시면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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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여기는 뭐 다 본거 아닙니까 아르테미션 이렇게 이제 크루잔을 가.. 가지않을까? 크루잔 뭐야? 갔다왔나 이미? 용암으로 있는 저쪽 어 갔다왔나본데 여기 페이든이나 로엔들 이런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게되면은 내 생각엔 여기서 이제 10레벨 정도 장비 차이가 났으니까 그렇죠 보통 295 나왔잖아 285 나왔고 여기서 나온걸로 치면은 쉽게 나오는걸로 그럼 여기서 이제 305, 315, 뭐 325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뭐 아 이건 안나올거 같다 이건 약간 특별한 섬인거 같고 뭐 두개까지 하면 300 여기있네 여기 335까지는 문제없이 나올거 같네 나는 내 생각에는 굳이 어 안돼 내 플레이 스타일로는 노가다 안해도 스토리 보다보면 나중에 나오다보면은 뭐 1년 뒤쯤에 나오겠죠 뭐 1,2년 뒤 그러면 다 이제 보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술 좀 하자 더 들린다 그러니까 뭐 굳이 노가다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 봤구요 어 로스트아크 솔직히 말해 전 잘 몰랐어요 오픈하고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음날에 들어와 봤는데 깔아서 되게 재밌더라구요 확실하게 이거는 난 재밌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축에 속하고 지금까지 한 온라인 게임 중에서 가장 컬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픽 너무 좋았구요 솔직히 그래픽을 땡겨서 보면은 땡겨도 좋긴 한데 그래픽이 뭐 요즘 게임들이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좋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약간 뭉개질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보다보니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 보면은 이제 뭐죠? 리마스터 되잖아요 리포지드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아 거기서 보시면 이제 그래픽 굉장히 좋은데 위로 띄우면은 약간 이제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흐흫 비슷해 보이는 약간 그런 식인데 이건 오히려 이제 그래픽이 준수하기 좋은데 위로 띄우니까 띄우니까 전체적으로 그래픽이 좋아보여서 더 예뻐 보이는 거 같네요 결론은 안녕하세요 지금 할 말 없어서 헛소리 한 거고요 되게 재밌게 잘 만든 게임이니까 지금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구 대기간 2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유저도 많고 좀 뭐 유저 빠진 다음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꽂이 내가 못 본 컨텐츠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는 뭐 다음에 뭐 보던가 어 어 하겠습니다 근데 용량 때문에 아마 삭제하고 안 볼 것 같다 재밌게 했어요 뭐 이런 거나 까볼까 뭐 있는 거 궁금한데 카드 게임 한 번도 안 해봤네 와 여태 잡은 보스들이네 네임드들 소금 거인도 있어 와 이거 멋있다 내 이걸로 할래 음 나온 거야? 왜 니가 나왔냐? 아 랜덤이구나 아 로아 로아요? 로아는 과금 한다고 올라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로아는 과금 한다고 해서 뭐 세지는 게 이게 전혀 없게 전혀 아니겠죠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돌려보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이게 과금 구조가 없는데 이렇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오픈베타 직후에 첫날에 이제 200만원짜리 탈 것이라고 나온 게 이 200만원짜리 탈 것이 아니라 200만원 어치를 현질을 하면은 쌓이는 마일리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이제 200만원 현질하는 사람은 무료로 받는 사은품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그 밖에 이제 정확한 정보들은 다른 사람 영상이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지금까지 한 걸로 느낀 걸로는 과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과금으로 해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봐요 과금한 사람이랑 비교해서 뭐 더 약하고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 전혀 없는 것 같고 뭐 과금한 사람이 그냥 많이 게임을 많이 했나보죠 뭐 아바타 능력치도 봤는데 어 거의 차이 없는 것 같고 테마나로 갈리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음 그냥 뭐 룩 룩 생기고 그냥 조금 세지는 거 그 왜 뭐 이름 변환 뭐 이런 거 있다는데 사실 저는 쾌식에 하나도 안 떠서 가끔 추천 그런 게 하나도 안 떠서 몰라요 사실 잘 뭐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별로 뭐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재밌게 즐겼고요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길었네요 한번 확인 좀 해볼까 얼마나 했는지 게임은 36시간 했네 36시간 36시간 스팀 게임으로 치면은 중간 정도? 어 너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플레이 타임이네요 스토리 보면은 저는 근데 스토리만 보는 거 추천드려요 굳이 얘기하자면 노가다 하는 거는 취향에 따라 갈리겠는데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나같이 스팀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 역시 디아블로 할 때 저는 이제 스토리만 보고 노가다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네 재밌네 그냥 스토리 보는 게 재밌습니다 굳이 뭐 하자면 이제 디아블로에서 발 잡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토리 보는 느낌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디아블로처럼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뭐 불지옥 뭐 나이트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헤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만납 컨텐츠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스토리 나오면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재밌었고요 아마 다른 게임에서 뵈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